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태입니다. 6월의 첫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운세입니다. 또 이번 한주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4가지구요. 가볍게 출퇴근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타로를 모두 선택하였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에요. 차분하게 눈을 한번 감아주시구요. 쉼호흡을 한번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뜨신 뒤에 가장 첫번째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그 타로를 한번 선택해주세요. 자 그럼 집중해주시구요. 자 어떤 타로가 먼저 보이시나요?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해주세요. 여러분의 주간운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첫째 주에요. 잠시만요. 북탑, 북탑 자 6월의 첫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운세입니다.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첫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은요. 여기 보시면 칼의 타로가 있구요. 그리고 달의 아이들이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여기는요. 조상들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주는요. 조금이라도 어렵다고 그 어려운 길을 피해가시고 그리고 무너지는 탁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에요. 물론 힘들거에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격, 문제거리들이 발생하는 이번 한주.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고 방법을 생각해도 해결책이 쉽게 떠올리지 않을거에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쉬운 길을 선택하시고 지름길을 선택하시고 아예 그 일을 안하시거나 자 이번 한주 지쳐버리시는거 아닌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 힘의 타로가 있고 전체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던 일 그냥 꾸준히 하셔야 되구요. 이번 한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함이 필요한 한주에요. 자 무너지는 탑이 나왔으니 비즈니스나 뭐 직장생활 일단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게 일이 발전하거나 기회가 생기거나 사실 좀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거에요. 지금 생각하시는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면은 6월의 첫째 주 이번주는요. 그냥 좀 마음을 비우시구요.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잦은 다툼을 좀 조심해주세요. 당연히 금전적인 기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첫째 주니까요. 주변 사람들과 너무 대화도 많이 하지 마시구요. 괜히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맡은 바 일 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이번주 보내시면 좋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적인 관계는 좀 그렇게 냉정하게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건 쉽지 않을거에요. 그러나 친분이 있다거나 여러분의 친구 지인 쪽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구요. 조상의 은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귀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일이 조금조금씩 풀릴거에요. 이번 한주는 친구들 만나시고 지인들과 고민해결 내가 궁금한거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거 그분한테 물어봐서 도움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한주입니다. 마법사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자와 전차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시면 될 것이고 방패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황제구요. 자 누페는 들어올 것이지만 누페는 분명히 들어오겠네요. 이번주 근데 여러분 딱히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은 아닐거에요. 뭐 이렇게 탐탁지 않은 그런 사람과 연애 쪽으로 조금 엮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거 좀 주의해주시구요. 이번 한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조금 조금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라도 좀 참고 하시는거 성실한 노력이 필요한 한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금전적인 기운은 조금 안좋습니다. 요럴때는 새롭게 일 벌리지 마시구요. 그리고 대인관계 비즈니스에서도 너무 자기 얘기 많이 하지 마시구요. 요럴때는 살짝 피해주시는거에요. 왜냐면은 오해가 쌓이고 거꾸로 매달린 산하와 무너지는 탑이라면 오해가 좀 쌓일 수 있어요. 오해가 쌓이면서 괜히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비즈니스에서는 주의해주시고 하지만 조상의 은덕이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인이나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 고민상담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일이 좀 잘 풀릴 수 있어요. 귀인이라고 하죠. 그런게 들어있습니다. 연애운에서는 그냥 정체예요. 기다려주시는거 추천드리구요. 뉴페 뜻하지 않은 여러분이 좀 마음에 안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괜히 소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법사에요. 없는걸 잊게 하는 무언가 만들어내는 마법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주는 보람이 있으실거에요. 조금 힘든 일이라도 참고 하시면 이번 한주가 끝나셨을 때 그래도 내가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을겁니다. 자 그럼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경험을 즐겨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일을 아마 많이 하실거 같은데요. 처음 해보는 일 뭐 그런거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그거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좀만 참고 이번 한조 해보시면 보람이 있으실거에요. 여러분의 6월 첫째 주였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세요. 그럼 잘 될거에요. 자 응원할게요. 복탑 복탑 자 두번째 두번째 선택지 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가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 여러분은요. 워리어입니다. 워리어 여전사 예 칼을 들고 있고요. 예 말 그대로 예 이곳은 자신감을 상징하는데요. 자 이 자신감이 예 무너지는 탑이 있으니 예 워워 해주셔야 돼요. 좀 안정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예 이번 한주 예 막 일을 벌리시지 마시고요. 자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여기 자 차분하게 펜타클 이라는 예 동글동글한 황금동전 보이시나요? 예 성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번 한주는요. 하시던 일에 예 첫째 주부터 성과라 글쎄요. 뭘까요? 좀 기대되네요. 분명히 그게 금전적인 것과 이어지는 예 이거 6월 한달을 보실 일이 아니고요. 한주안에 좋은 결과까지도 따라올 거예요. 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크게 일을 자꾸 벌리시려고 하세요.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예 여기 이 황금의 동전의 타로에는 앉아있는 명상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감정을 상징하는 타로예요. 요정도 말씀드리면 느낌적인 느낌 오시죠.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될 거고요. 일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그 일에서 예 짧은 이 한주의 성과가 번뜩이는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되세요. 조금 냉정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십니다. 여기 스타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이건 기회다. 이건 내가 밀어붙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차분하게 한번 예 집중해 주시고요. 이를 넓히지 마시고 좁히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성과 위주로 예 탁탁 잡아가시는 이번 한주가 되셔야 돼요.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넓히지 마세요. 좁히세요. 여기 여사제의 타로는 책으로 상징되는 계획을 세우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라는 여러분 너무 감정적으로 흐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너무 도와주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퍼주지 마세요. 일이 잘 되니까 돈 빌려줄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고 주장이 그리고 계획이 맞으신 거예요. 다만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죠. 10개의 일을 버리실 거면 이번 주에는 7개만 버리세요. 3개는 다음 주로 좀 밀어두시면 아마 다음 주가 되시면 아 이 3개 아 그래 요거는 좀 내가 그 당시에 오버했었구나 요거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자가요 손에 지구를 들고 있어요. 두 개의 완즈라고 해서요. 완즈는 지팡이 지팡이는 예 생명이 움틀고 싹트는 곳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예 준비해왔던 그 일이 6월달 첫째 주에 빵 하고 터집니다. 일이 빨리 싹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고 아 될 때 돼야겠다. 물들어올 때 놓아줬다. 그런 마음이 되실 것 같은데 너무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정적으로 흐르지 마시고요. 요럴 때 짱남이나 썸남한테 예 얘기하는 거 예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고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제외도 먼저 연락하신다거나 그런 시점은 아니세요. 역시 이런 저런 얘기로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결론은 막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싸우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냥 좋게 그냥 안부전화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 뭐 너는 똑같으니 예전에도 그랬다. 뭐 이러면서 그냥 싸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화 길게 하신다거나 요럴 때 연락하시는 거 저는 좀 비추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키워드는 전사예요. 돌진하시되 너무 감정으로만 쏠리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대가를 치료할 것이다. 예 대가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무너지는 탑이 있었어요. 너무 예 이를 벌리시면요. 나중에 수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좁히세요. 좁히시고 몇 가지 이번 한 주에 성과가 드러나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 일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일이 잘 되고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손을 다 건드려 놓으시면 그거 수습하느라고 아주 머리 아프실 거예요. 성과 위주로 연애도 마찬가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이번 한 주에 시작해서 한 주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성과 위주의 일만 해주시면 오히려 더 이득을 가져가실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벌리지 마세요. 나중에 그거다. 수습하느라 골머리 썩습니다. 이번 한 주에 그냥 주간 운세죠. 한 주에 맞는 그런 적당한 일만 하십시오. 월, 나, 수, 뭐, 금 5일에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 폭탄 폭탄 자,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 한 주의 운세인데요. 태양도 있고요. 자, 여기 죽음도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이럴 때는요. 여러분 아마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이거 그만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예요. 하지만요. 요타로는요. 자신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여라. 자기 자신에게 물으세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 이걸 내가 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 일이 맞는지 아닌지 아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으시고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야 할 그럴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죽음 이번 한 주에 죽음을 만나도 일이 잘 되니까 라이벌이 등장하고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생긴 거지 다른 걸 하신다거나 절대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완성의 타로가 있으니까 제외 쪽에서는 그냥 기다려주고 계신가요? 그럼 기다리세요. 자 이게 죽음이에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설사 그 사람이 다른 짱남이 생겼다 여자가 생겼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달의 타로 변화와 변덕의 타로예요. 죽음의 타로 옆에 바로 있습니다. 어차피 그 오래간 사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그러냐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세요. 짱남이나 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소홀하고 그 남자 주변에 여자들이 꼬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길게 보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거 하나만 그 빛을 붙잡으세요. 자 빛입니다. 빛 뭐 한마디로 변화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태양이 있으니까요. 제가 좀 부정적이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아씨 이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인데 갑자기 또 부정적인 것도 하나 또 일이 또 죄송합니다. 사건 사고가 또 있으니까 잘 된 이 일마저도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뭐지 안 도와주네 싶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운과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뜻하지 않은 그런 게 들어올 거예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자 여기 황제의 타로 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시던 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로 변화하지 마세요. 칼의 타로와 죽음의 타로 그냥 경쟁자들이 여러분들 못하게 하려고 그냥 끌어내리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예 이 타로의 느낌 어떠시나요? 예 두 사람의 여인이 함께 힘을 합쳐 무언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꾸준히 예 전진하시고 자기가 하시던 일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쌍둥이 쌍둥이 예 자기 자신에게 예 무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타로니까 예 이번 한 주 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좋은 만만치 않게 부담스러운 예 결과와도 대면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완성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예 그냥 예 일을 하시다 보면 예 일어날 수 있는 능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좋은 쪽으로 기운이 훨씬 큽니다. 예 여기 자 태양이에요. 태양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던 일 계속 하시고요. 자 황제니까 고집 피우시고요. 자 직장생활에서 예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시당해도 요 때만큼은 예 고집을 피우셔서 그 생각대로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어차피 변화에 자 변화에 집중해 주세요. 안 좋은 것은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 순간만 살 넘기시면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진행한 그 일이 잘 풀리실 거고요. 내 의견이 맞다는 거 내 생각이 맞다고 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지 마시고요. 고집 한 번만 딱 피워주시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게 예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타로가 조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내 인생의 해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더 나은 제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던 일을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느낌적인 느낌을 따르세요. 일단은 일단은 이 시기에 들어오는 타인의 의견은 그다지 영약가가 없습니다. 그냥 쌍둥이의 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 가시면서 꾸준히 진행하시면 돼요. 태양이 있으니까 잘 되실 거지만 만만치 않게 고민거리나 문제거리는 아까 악마 타로 때문에 발생할 거예요. 딱히 어떤 큰 금전적인 이익을 바라지 마시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이끌어줄 것이다 그런 걸 바라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의 6월 첫째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 주 지나치게 과강한 또 선택을 하시려고 하네요. 자 안 하던 행동 이동수 이사 그리고요. 너무 일을 크게 진행시키시려고 하세요. 그런 거는 주의입니다. 주의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다는 사내와 악마와 죽음까지 곳곳에 월화수 목 금 날마다 다 태클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조금 암시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주변 환경을 바꾸지 마세요. 자신의 틀을 깨고 안 하던 행동을 자꾸 하시려고 하는 여러분이에요. 그거는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그리고 교황의 타로 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크게 일을 벌리시면 안 돼요. 이번 한주는 정말 정말 가만히 있어도 체력적으로 안 좋다거나 느낌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거나 그럴 수 있는 한주 에요. 진행하시던 일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일단은 스탑.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무언가 제안을 하나요? 그렇다면 일단 스탑.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런 거 다 챙겨 보셔야 되고요. 짱남과 썸남도 일단은 스탑.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시나요? 재회가 연락이 와도 스탑이에요. 자 이번 주는 사자의 타로 힘의 타로가 있습니다. 일이 안된다는 건 아니에요. 짱남이 말을 걸어온다거나 재회 쪽에서도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기운이 컸을 때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딱 거기까지 연락이 오면 연락이 오는 것까지 여기 이렇게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름달은요. 그만큼 기운이 충만하다는 걸 의미하지만 이게 달은 기울겠죠. 조금씩 조금씩 그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한주 일을 발전시키 시진 마세요. 그냥 요기에 벌어지는 일들은요. 이 한주에서 끝 내버리셔야 돼요. 끝 절대로 다음주에 영향이 끼치게 만드셔선 안됩니다. 여기 악마와 아 죽음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안하던 짓 안하던 행동 하지 마세요. 새로운 거 절대로 안되고요. 조화와 절제 하던 거 익숙한 것 만 진행하시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한주를 지내셔야 돼요. 힘의 타로가 있으니까 그거를 붙잡아만 두세요. 어떤 일이든지 이번 한주 지나면 내가 박살을 내놓겠다. 어차피 좀 안될 때는 꼬여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만 보시고 붙잡아 두세요. 이번 한주 지나면 너 니네들 다 두고 봐라. 그리고 그 일도 이 한주가 지나면 아주 빨리 잘되고 빨리 풀릴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변화를 하시려고 해도 살짝 빠지는 기운 마이너스의 기운으로 달이 기울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다보면 어 이거 좀 느낌이 안 좋은데 라고 바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수목금 그냥 쉬세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번 한주 지나가지고 니네들 다 내가 씹어먹어 버리겠어. 그런 마음으로 버티시면 됩니다. 짱남이나 썸남 제외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다음주로 미루세요. 그리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할 결정 다 다음주로 미루세요. 누가 뭐 하자고 해도 다음주에 하자. 누가 어디 가자고 해도 좀 이따 가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좀 이따 얘기해줄게. 언제 만나자 그럼 다음주에 만나자 모든 걸 이번주는 다 밀어버리세요.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조화와 절제와 균형 딱 중도만 지키는 거예요. 새로운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을 깬다는 의미 장미를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봉우리를 깨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타로 인데요. 지금 같이 나오는 의미들이 전체적인 흐림이 이 봉우리는 살짝 다음주에 피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내 인생의 해다 가보겠습니다. 이번주는 그냥 쉬십시오. 크게 욕심낼 것도 없고 다만 다음주가 좋아요. 꼭 해야 한다. 아셨죠? 이번주는 꼭 좀 휴식을 취하시고요. 이빨만 부득부득 가세요. 너네들 다음주는 내가 가만 안 놔주겠다. 조금만 버티세요. 그러시면 되세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좀 불길합니다. 지나가는 한주 대소서 응원합니다. 복타 폭타 아멘